기둥이라고 아시죠? 땅딸의 이기둥 선생님의 친핏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기둥이 예 난랜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우리 회장님이 친절하게 불러주셔서 잊지 못하고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 시간 동안 함께 계신 어머님들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분이 또 찾아주시지 않아도 저희는 내년에 꼭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만 작발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